UX 트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. 그 전에 키는 일반 렉서스키와 똑같이 생겼습니다. 열면 이렇게 열리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다시 닫아보면 닫히는 것도 되는데 끝에 저 닫힐 적 애가 보통 철컥 소리를 내면서 닫는데 얘는 저 끝에 닫힌 소리가 되게 좋네요. 끝에를 상당히 신경 쓴 것 같아요. 저렇게 실린더 작동하는 소리가 큰데 오토 작동하는 소리는 콤팩트 SUV답게 아주 광활한 그런 공간을 자랑하는 수준은 아닙니다. 하지만 하단에 별도의 파티션을 대놔서 바닥을 들어내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패너들 이런 간단한 공구류들이 들어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별도의 물건들을 담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. 또 이런 자투리 공간마저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. 여기에도 이런 작은 공간이 있고 이 끝에도 공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여긴 좀 더 크죠 공간이 그리고 편의사양으로는 이런 시각적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고리가 있습니다. 고리는 양쪽에 다 있어요. 그리고 4kg까지 지탱할 수 있는 고리가 양쪽에 있어요. 얘도 접을 수 있고 그리고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. UX에는 바로 보통 해치백이나 이런 SUV 또는 웨건 같은 모델은 트렁크에 있는 짐이 잘 보이지 않도록 여기에 컴파트먼트 덮개가 있잖아요. 근데 얘는 그 덮개가 없는 대신에 바로 이런 차양막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바닥에다가 늘어놨는데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. 주머니에 들어있는 덮개인데 사용법도 이렇게 그림으로 마치 비행기 타면은 구명조끼 입는 설명서 같죠?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고 네 이건데 이 끝을 잡고서 우리 꼭 줄넘기 하다가 X자 하듯이 손을 꺾으면 요만한 크기로 접힙니다. 원터치 텐트처럼 놓으면 쫙 펴지죠?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면 이렇게 잡고서 네 이렇게 하면 접혀서 이 주머니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주머니에 넣게끔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. 홈쇼핑하는 것 같네. 그리고 얘는 어디에 체결을 하냐면 고리가 또 양쪽에 있잖아요. 여기랑 여기 그리고 이 트렁크 해치에도 여기 달렸죠? 여기다 걸면 돼요. 네 이게 방금 보여드렸었던 차양막 같은 가림판 막을 장착한 모습이에요. 그러면 이 스트랩이랑 저 끝에 달린 고리로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저 막까지 제거를 해서 이 바닥에다가 저 주머니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적재 공간을 좀 더 크게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리어 시트를 접었을 경우엔 이렇게 확장된 공간이 나타나고요. 그리고 공간을 보시면 이제 이 바닥이 꽤 높아요. 그러니까 성인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약간 허리춤까지 올라오지 않나 싶고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짐을 싣기가 용이합니다. 그대로 밀면은 되거든요. 짐을 쭉 밀면은 실을 수가 있죠. 거기다가 보통 SUV 같은 경우는 저 턱이 진 게 보면은 앞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얘는 내려가게끔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짐을 밀어넣을 적에 좀 더 편하게 끝까지 밀어 넣을 수 있겠습니다. 네 이제 UX 뒷자리를 보여드릴게요. 뒷자리는 이 정도예요. 콤팩트 SUV답게 공간도 콤팩트합니다. 제 키는 178인데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가 조금 넘게 들어갈 공간이고요. 발 놓는 공간도 신경 쓴 것 같아요. 저는 운전석을 최대한 낮춰서 왔는데 발을 넣어보면 발 등이 들어가는 수준입니다. 발 등이 좀 빡빡하게 들어가네요. 그리고 뒷자리 승객을 위해서 송풍구도 뚫어놨고 보시면은 USB도 2.1A짜리 충전을 위해서 두 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. 운전석 뒤쪽 승객을 위해서는 이쪽 포켓은 없어요. 하지만 조수석 뒤쪽에는 포켓이 있고요. 짝짝이죠. 그리고 이쪽 컵홀더는 두 개가 센터암레스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머리 공간은 지금 제가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이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여기가 좀 깎여요. 그래서 왼쪽 옆 통수가 좀 부딪히는 부딪힐 수는 있겠어요. 그리고 창문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. 근데 의외로 창문을 내려 보면 다 내려가요. 그러니까 도어 형태 때문에 다 안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 내려가네요. 그리고 쪽창은 따로 없지만 이걸 또 깊이 파놨어요. 밖에서 본 거랑은 이게 좀 다르네요.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시야를 내다볼 적에 이 스티커 버튼 쪽에 상당히 시야는 괜찮습니다. 그리고 리어 시트는 리클라이닝은 되지 않고요. 보시면 이쪽에 LED로 독서등이 있는데 상당히 박습니다. 아 SUV인데 도어 포켓이 없네요. 이 부분은 참 의외네요. 바깥 설명할 적에 말씀드렸었지만 UX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갖춰진 그런 사람보다는 혼자 주로 차를 타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배우자나 둘이 조수석에 누굴 태우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더라도 아이가 작은 아이어야 좀 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쪽에 물론 이소픽스는 갖춰져 있어요. 이따가 이제 고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제 2열에서 내다본 앞쪽인데 보시면은 이 센터페시아도 운전자를 위해서 좀 틀어져 있죠.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게 좀 더 집중된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영상은 카시트를 뒤에 장착을 해서 뒤에 공간감이 어떤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영상이고요.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상당히 가깝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죠. 이거 이거 아 그래서 이거 아이와 이렇게 작은 아이를 태우고 다니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앞 시트를 좀 많이 빼긴 했는데 그래도 애가 발이 좀 뒤에 걸리는 건 있어요. 근데 그래서 뭐 차기 좋겠네요. 됐어. 이 차 좋아 어때? 좋아? 이 차 예뻐? 응 이 차 좋아해요? 성의 있게 얘기해봐? 응 어때요? 별로? 응 별로야? 응 어이구야 큰일 났네 이 차 예뻐? 응 다시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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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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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